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재국의 영재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2강 4번을 볼텐데요. 여러분 이 지문이요. 해석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찍어봤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담을 안 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부담을 안 갖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군더더기 있는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좀 제외하시고 걸러들으세요. 일단은 환경입니다. 환경, 오락, 그리고 미적 참여 정리하세요. 이 단어들. 오락과 미적 참여의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단어 정리하세요. 명시적 발현, 명백한 발현, 그 다음에 지각행동순환, 지각행동사이클. 이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지각행동사이클의 명백한 발현은 자주 종종 차단당하거나 자주 종종 변형됩니다. 정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오락과 미적 참여의 상황 속에서 지각행동사이클의 명백한 발현은, 즉 명시적 발현은 자주 종종 차단당하거나 변형됩니다. 정리되셨죠? 자, 이번 지문은요. 굉장히 해석하기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EBS 지필진들이요.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해놨어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 해석을 해놔서 저는 지격으로 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세 개가 병렬구조예요.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 그리고 이게 진짜 동사입니다. place A in B라는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세요. put A in B 또는 place A in B A를 B에다가 넣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청하는 것, 영화와 TV를 시청하는 것 이거는 그림이죠. 그림을 좀 유식한 말로 회화라고 해요. 회화 그리고 조각 갤러리니까 화랑, 갤러리죠. 미술관 미술관에서 회화, 그림과 조각품을 보는 것, 감상하는 것 그리고 콘서트 홀에서 음악을 경청하는 것, 듣는 것은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일부러 둡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감상하는 사람들이에요. Percibles, 인식하는 사람들, 감상하는 사람들을 관계 속에다가 둔대요. 일부러. 어떤 관계냐면, 이 단어도 정리하셔야 돼요. 지각의 대상, 지각의 대상과의 관계 속에 감상하는 사람들을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일부러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와 TV를 시청하는 것이나 것,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그림이나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 콘서트 홀에서 음악을 경청하는 것은 일부러 듣는 사람들을, 감상하는 사람을 인식의 대상에, 즉 지각의 대상과의 관계 속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못하게 해요. Prevent, 목적은 from ing. 목적은 ing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들이 누구냐면,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대상, 이게 뭐냐면 지각의 대상이에요. 그러한 지각의 대상에 대하여 행동하거나, 그러한 지각의 대상을 탐구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관계 속에다가 감상하는 사람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되죠? 많은 반응들, 이 많은 반응들이 무슨 반응이냐면, 사람들이 갖는, 갖고 있는 많은 반응들. 무엇에 대해서요? 이러한 특별한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많은 반응들. 이러한 특별한 환경이 무엇이냐면요. 예문을 잘 보세요. 이 괄호 부분을. 조각품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는 것. 음악에 반응하여 발과 손으로 박자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특별한 환경이에요. 이러한 특별한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많은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자녀물이에요. 더 일반적인 관계의 자녀물이래요. 이 단어 정리하세요. 인식과 행동 사이에서. 인식과 행동 사이에 더 일반적인 관계의 자녀물이다. 도대체 이게 한국말로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식하는 거 뭐예요? 지각하는 게 뭐죠? 만약에 음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음악을 제가 들었어요. 지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음악에 맞춰서 발과 손으로 박자 맞추는 게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 사이에 지각하는 것과 행동 사이에 더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녀물이래요. 많은 반응이. 사람들의 이러한 특별한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많은 반응은 뭐냐? 지각하는 것과 행동 사이에 더 일반적인 관계의 자녀물이라는 거죠. 즉 음악을 들었으면, 음악을 들었으면, 인식을 했으면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 이 행동이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죠. 됐죠? 마찬가지로 이건데요. 이거는 유사관계대명사예요. 레지듀가 선행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를 일부러 도치를 시킨 이유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이 선행사를, 주어를 이렇게 수식하기 쉽게 일부러 도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뭐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뭐뭐처럼, 특별한 관습인 것처럼, 즉 구체적인 관습인 것처럼 규제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뭐예요? 음악을 들었으면, 음악에 맞춰서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관습도 무엇이다? 자녀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행동들이 뭐냐면 만지지 마세요 표지판, 전시회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강요받는, 콘서트에서 사회적으로 강요받는 침묵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자세. 그리고 짧은, 규정된 짧은, 제한된 순간에만 박수치는 것. 됐죠? 자, 마지막 4번 문장도 볼게요. 여기서 이제 단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인터렉션 하면 방해죠. 서스펜션은 유예입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 행동 사이클의 방해, 그리고 혹은 유예는. 그 다음에 꼴짓다, 캐릭터라이즈. 특징짓다, 꼴짓다. 몇 가지 형태의 미적 참여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몇 가지 형태의 미적 참여를 꼴짐주는, 즉 특징 지어주는 지각 행동 사이클의 방해, 혹은 유예는 물론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특유하다라는 거예요. 특유한. 그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형광편 칠했던 거죠. 그것은 있다. 최고조에 있다예요. 그것의 최고조에 있다니까, 그것은 가장 극심하다. 어디에서요? 몇몇 고급 예술 형태에서요. 서양의 고급 예술 형태에서 아주 극심하대요. 그리고 환경에서도 가장 극심하대요. 어떤 환경이냐면, 정중한 예식을 차려야 되는 곳. 정중한 예식과, 이거는 에스테틱스예요. 미학. 정중한 예식과 미학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그것이 형광편 칠한 이 부분이 가장 극심하대요. 정리되시죠?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1번 내용을 보시면, 지각행동에 있어서 명시적인 발현은 자주 차단당하거나 변형된대요. 이 단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각행동의 사이클에서의 명시적 발현은 자주 차단당하거나 변형이 된대요. 이 문장은요. 영화나 TV 시청하는 거, 미술관에서 뭔가를 구경하는 거, 그 다음에 콘서트에서 음악 감상하는 것은요. 일부러, 일부러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 지각의 대상, 자기가 보고 있는 것, 감상하고 있는 그 지각의 대상을 따라서 행동하거나 그것을 좀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일부러 막아요. 세 번째 문장은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반응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각상이 있으면 조각상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악의 반응에서 박자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각과 행동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잔여물이에요. 뭔가를 인지를 했잖아요. 지각을 했으니까 행동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관계의 잔여물이라는 거예요. 음악을 딱 들었네? 그럼 박수가 나오던가 아니면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의 잔여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콘서트나 어떤 전시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규제하는 것도 지각과 행동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계의 잔여물이라는 겁니다. 지각 행동의 사이클에서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 방해하거나 하는 거죠. 이 지각 행동의 사이클. 지각이 일어나면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걸 유예시키는 것은요. 문화마다 좀 특유해요.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 고급 예술에서 일부에서는 또는 정중한 예식과 미학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지각 행동의 방해와 유예의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은요.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주 보시고 반복해서 영상을 돌려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긴 시간 시청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하기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또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하셔서 영어채구 영재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